고마워 충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걸렸을 때 처음에 몸이 많이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못 느낀 경우가 많지만 당뇨병이 조절이 안되고 오래가다 보면 아주 심각한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죠 신장, 콩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망가뜨려서 여러가지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또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몇가지 알아야 될 것 바로 당뇨병이 잘생길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당뇨병이 잘생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아침을 잘 챙겨 먹는 사람, 또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 전 단계로 발전할 확률이 26%까지 상승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독일에서 한 연구연가를 보면요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은요 3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침을 안 먹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 또는 저녁에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보다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체 칼로리를 하루에 전체 칼로리를 더 적게 먹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에 적당하게 먹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침을 안 먹음으로써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위험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잠을 늦게 자는 경우에 당뇨병이 더 위험률이 올라간다는 용결과가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약 3,600명의 사람들을 약 12년간 추적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잠을 늦게 자는 사람들 특히나 새벽 1시 이후에 지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률이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뇨로 바로 넘어갈 확률이 잠을 늦게 잘 경우에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을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잠을 일찍 자는 분들보다 늦게 식사를 하거나 또는 야식의 유혹에 커지면서 야식을 먹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은 잠을 잘 자게 되죠 일찍 자게 되는데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당뇨병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외에도요, 사실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비만도 줄어들고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또 대사증후군 예방도 된다는 사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한 수면 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코를 고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대병원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코를 고는 사람과 코를 고지 않는 사람들을 두 구로 나눠서 약 75g 정도의 포도당을 먹이고 나서 1시간 그리고 2시간 이후에 혈당을 측정해 봤습니다 해보니까요 코를 고는 사람들이 혈당 측정해 보니까 그 수치가 1시간 후에는 33%가 더 증가했고요 2시간 후에는 32%가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일주일에 코를 4일 이상 고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형상이 더 두드러졌다고 나타나는데요 또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한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 성인 7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일주일에 6일 이상 코를 겨눈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남자는 2.1배 여자는 1.5배가 증가했고요 당뇨가 생길 위험률은요 남녀와 똑같이 1.3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코를 많이 고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살이 많이 찌면 코를 골게 되고요 또 코 고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게 되면 또 코 고는 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중과 관련이 있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코 고는 것 자체가 또 이런 혈당을 올리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뇨병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당뇨병이 잘생긴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 물론 아침을 거르더라도 점심, 저녁에 폭식을 하지 않거나 전체 칼로리가 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대부분 점심때, 저녁때 폭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잠을 일찍 자지 않고 늦게 자는 분들 특히나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분들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코를 고는 습관 이것은 뭐 우리의 비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다이어트 좀 잘 해보시고 또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 해보시고 또 잠도 잘 일찍 일찍 주무시면서 여러분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